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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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과 같이 물어보고 정하고 했을 텐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한 시간 동안 풀로 찍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후딱 가가지고 달리 찍기 되잖아요 여러분 5시 타임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뭐하고 있었어? 잠깐 노래 들려줄까 하고 전화했지 잠깐만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웃겨 You know that I see it I know you're a star You're the best part Best part 다음엔 더 잘해서 돌려줄게 안녕